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 둘 다 공격장으로 공격으로 모든 것을 풀어갑니다. 변형팬은 직전 초반에 극단적인 작전까지 선지한 주선수인데요. 네 네 한동욱 선수가 빠른 발을 이용해서 팍팍팍치로 빠지면서 상대방의 가드를 뚫고 펀치를 날려갖고 정신없이 만드는 선수라면 변형팬은 위대한 힘으로 밀어넣고 로프에 몰아놓고 피스로 한대까지 계속 펀치를 날리는 이런 차이가 또 있거든요. 네 내일 플레이오프를 하게 되는 르카푸 오늘 지금 두 명 다 좋습니다. 한 명은 특히 잠재적인 적수라고 할 수 있는 지제이 졌어요. 박지수마저 시제이 변형이 안 되지만 결승전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변혁수 선수의 진영이에요. 녹색입니다. 이에 맞서는 박지수 선수의 진영 파란색이에요. 오늘 르카푸 팀은 세 명째 좀 출전하고 있는데 앞에 두 명 다 좋았어요. 오영정 이 약 췄습니다. 어쨌든 그 프로리그에 점령한 만큼 확실히 연습을 많이 못했을 경우에 바로 경기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박지수 선수도 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만 어쨌든 르카푸 어주 팀의 단점이기도 했던 테란 진영을 박지수 선수가 또 많이 메꿔주고 앞으로 좀 희망적인 부분을 생각해주게 하거든요 박지수 선수가. 내일 바로 경기가 있는 mbc게임위원의 이재호 선수는 조영훈 선수에게 기분 좋게 승리를 거뒀고 내일 어떤 경기가 경기 결과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아무튼 그래도 박지수라도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내일 경기를 이 경기임에 다 아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호 선수는 내일 경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기는데 이재호 선수는 원래 아주 많은 연습량을 통해서 자신의 기량을 이런 쪽보다는 이상하게 이재호 선수하고 경기를 하는 선수가 좀 딱 상대를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그런 선수다 보니까 반응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좀 주술을 건너고 그래야 될까요? 주술 사태라는 것 같아요. 이상해요. 디올 토너먼트에서 중계를 할 때는 상대방의 손에 모종삽 같은 걸 이렇게 쥐어주는 플레이를 한다 이런 식으로 소개됐습니다만 참 이재호 선수가 경기하는 선수들은 이상하게 좀 넋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자주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조용히 상대를 좋은 모습 보였고요. 정찰병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지수 선수의 정찰병이에요. 아래쪽으로 가네요. 네. 참 앞서서 한도욱 선수의 플레이가 있었기 때문에 변익수 선수도 항상 이 두 선수들의 얘기를 하면서 화려한 어떤 공격력 이런 부분에 또 비중을 많이 두고 또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쟁도 될 거예요. 더 멋진 경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반응하죠. 그리고 데뷔한 지 진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로얼로도 할 수 있어요. 따라와 뭐 그러네요. 일단 박지수 선수가 바로 6시 쪽을 찍었는데 없었어요. 그리고 병영كن수 charts는 12시 정도 재대로 갔습니다. 위치 파악했어요. 서로 상대표님의 위치를 파악해 보십니까? 네. esse == 예 worksheet 에 관곱 그냥 국민 맵인 로스 템플도 그랬습니다만 특히 여권덕인 리버스 템플이라면 서로 간의 앞마다, 입구 쪽 압박이 더욱더 거세져 러시 워리가 가깝기 때문에 섹시하고 강한 패란 변형태는 응원 도구 남성에게는 최고의 찬사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특히 태태전, 진짜 경기네요 그렇게 불어갑니다 타일 좋아요 변형태 팩토리 타이밍까지 왔어요 앞선 경기에서는 같은 맵, 같은 종족전이었는데 이번에는 빌드가 원패 기회 나눴습니다만 이번에는 어떨지 열두시와 두시 경기입니다 일반적인 로스 템플에서는 두시가 열두시보다 할만한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뭐 서로 다 스탑보다 짓는 모습이었죠 특히나 여권덕 형일 때는 더더욱 그냥 뭐 열두시 지역이라는 앞마당에서 몇 센치만 더 나오면 상대방의 언덕 지역을 장악하는거 아니겠어요? 지금 투스타였나요? 하나 더 있나요? 스탑보다 더 짓는군요 근데 지금 현재 빌드는 박지휘 선수가 좋다고 봐야 되거든요 원팩, 원스타 폰트를 쓴다고 했을 때 투스타가 훨씬 좋거든요 바로 찌르고 있어 지금 여기 일단 범커 이건 대응 정말 좋네요 물론 클로킹이 변수이긴 한데 지금 현재 상승으로 온다면 투스타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박지휘 선수는 경력부터 뽑고 있어요 레이스 행사 들어갔습니다 2개 물론 정차를 통해서 상대방의 의도를 확 대응을 잘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저 이 어떤 진짜 적절한 타이밍에 완성된 범커가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저는 아무튼 배락을 계속 두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무난한 출발을 보였을 때 얘기지 이렇게 초반에 만약에 입구가 뚫려버린다거나 휘둘리게 되면 투스타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체력이 200대로 떨어졌거든요 아무튼 버텨야 됩니다 입구 쪽에서 절제한 방어가 필요해요 머린이 3개나 되기 때문에 레이스 1기로 지금 공격 가능은 안되고 레이스가 2개가 된다면은 가가지고 1.4를 해주고 그렇죠 머리를 잡아줘야죠 근데 문제는 이 레이스가 사실 여기에 묶여있지만 무슨 얘기냐면 원래 가서 상대의 의도 가장 중요한 변수가 클로킹인데 클로킹의 의도를 알아야지만 빨리 아카데미를 지을거 아닙니까 지금은 또 머린들 자체를 제압해준 측면도 있습니다만 아슬아슬하니 이거 배럭스 깨지는거 아냐 싶은 이런 그림에서 어린들이 배럭스를 공격하지 못하게 해준 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일단 클로킹을 확인했으니까 클로킹을 짓게 된다면 투스타 레이스의 위력을 여전히 마비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상대편 크로킹을 준비하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오늘도 감 잡았겠죠 박지수 클로킹 레이스에 휘둘리지만 않다면은 지금 박지수 선수가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레이스가 더 추가됐어요 아 크로킹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되고 수비는 돼야겠죠 나온 명령은 빼면 되고 자 미끼 하나 번져주고 주력판대로 도망갑니다 방금전에 파괴당한 레이스가 5킬이었거든요 아 물론 아까 머리들 잡은 것도 물론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아 그렇네요 네 전부터 스타포드 2개를 들으면서 박지수 선수 최소 수비가 됐고 한번 찔러봤어요 네 아무래도 이 클로킹으로 잠시 위기를 넘겼다고 하더라도 상대 투스타 레이스 상대로 원스타 레이스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변호크 선수는 아머리를 올리면서 골리앗을 생산하려는 거죠 네 요거는 참 좋네요 자 지대공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일단 공대공에 진영 썼으니까요 음 예 도망가야죠 예 어? 어 컴셋이 완성됐는데? 예 야 근데 한번밖에 못쓰거든요 아 저 레이스 자 노출되면 한기도 못잡았어요 지금은 스캔 뿌리고서 아 뒤통수하고 계속 숫자가 줍니다 예예 저건 꾸준히 컨트롤해지면 쫓아가면서 계속해서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야 클로킹 레이스로 지금 효과를 지금 많이 봤죠 많이 봤죠 오히려 레이스 수는 이렇게 되면 변형태가 더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거의 잃지 않고 담아왔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골리앗도 나오고 네 그러면서 어떤 그 발빠르죠 앞마다 확장이라든가 사실 투스타 레이스로 상대를 완전히 제압한 상황에서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네 거기다가 지금 택키도 빠르기 때문에 이곳으로 돌파하기도 힘들고요 네 그리고 수리한 레이스로 아 변형태 역시 또 아 변형태 역시 또 테란다 테란전 또 공격과 수비 어떤 조화를 이기고 있어요 참 진짜 예 그러면서 예 소수의 레이스로 가가지고 컴센이 완성된 걸 보고도 두 배수의 레이스를 쫓아가면서 계속 사냥을 아 이거 변형태가 네 조금 반응이 아쉬운데요 같은 선수 네 이렇게 되면 지금 완전히 벼르테 선수가 앞서 나오는 상황이고요 네 방금 전에는 박지 선수가 예 컴센을 단축키 지정을 해놨는데 순간적으로 그 단축키를 못찾았다든지 아니면은 예 뭐 에너지가 차면은 잡아주겠어 컴센 쓰고 이러면서 갔다가 상대 발견됐는데 에너지가 약 1에서 2가 모자랐다든지 네 그럼 여기서 네 거기에다가 원팩 아 그 원스타 포트로 투스타 포트 레이스를 제압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팩 원스타의 장점은 탱크 추가 빠르지 않습니까 네 탱크를 역으로 조일 수가 있어요 네 이것도 참피하는 장면이네요 이거 뭐 속옵대 벌처들이 막 엄청난 스피드로 확 달려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전거라서 타고 들어가듯 지금 지금 정면이 열렸어요 탱크가 없다보니까 못 맞거든요 네 그 역언덕이에요 역언덕이고 정면이 열렸고 레이스도 맞습니다 아 앞바닥 자체도 가져가기 힘들고 아 변형되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시간 안 들죠 레이스 다 떨구고 바로 실제 네 야 변형태 그리고 한동욱 시종 일관 공격 수비할 때는 확실한 수비 제가 더 대단한 점 괜히 잘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아무래도 오늘 그 참가한 그 팀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연습량이 그 평소만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준 몇 분은 있었습니다 그 초반에 그 상대방의 좋은 플레이 그 좋은 전략에 약간 흔들하는 듯 했습니다만 야 그이 뭐랄까 그 태태전은 지금 우리 저기다니거든 네 회로 네 흐를